다시 얘기해봐 야 여보세요? 다시 얘기해봐 나랑 하영이랑 광성이랑 조은경 네명 지금 바로 앞에 왜? 어? 형, 여보세요? 어, 진짜? 어, 깜짝 놀랐네 샘솔바 어, 형, 이제 여보세요? 샘솔바 그렸어, 그렸어 내가 보게 광성오빠를 해찬이랑 같이 가고 있어 맞아 그리고 그쪽에 못 오게 하려고 어, 사람 많은 것처럼 한 거야 오빠 어디로 가실 거예요? 오빠 사실 오빠 느낌으로는 LA에서 스테이크 아니에요? 난 갈래 LA 날씨에 스테이크 난 여기 괜찮을 것 같아 오빠 가시는 데를 일단 얹혀서 그냥 봐봐 쿨하게 너가 해라고 말 안해 오빠가 내주시는 거지? 그럼 아이, 그럼 나... 그럴 쌀 아니야 너무 좋다 어? 그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